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미생입니다 오늘은 레드스프링에 왔습니다 레드스프링에 왔습니다 레드스프링에 왔습니다 레드스프링에 왔습니다 레드스프링에 왔습니다 레드스프링에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하얗게 핀 꽃 이름은 예르만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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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천사의 나팔꽃입니다. 예쁘게 피했네요. 천사의 나팔꽃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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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영상의 담은 이예르만사 꽃입니다. 새 종지를 발견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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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